어? 일단 국물 국물을 왜 자꾸 찾아 웃어? 일로 삼주옵니다 웃어? 야 미치겠네 자 일단 본인이 원하는 약간 워너비 몸이 없으니깐 어? 본인이들 다 있어요? 준비해왔어요? 네 이런 몸에 따라왔나요? 이 몸은 헬스랑 안 가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싫으세요? 그럼요 이 몸은 야! 아 내가 원하는게 아니 아니 너무 좋아 그렇지 아니야? 원하는 냄새가 아니고 원하는 몸 얘기하고 있는데 원하는 냄새 얘기하고 있어 음식 식단과 탄력 의지만 있으면 안 되세요 여긴 철판 가서 보중량을 다루지 않아도 침으로 예쁘면 거기에 이제 스테일하게 깎아 나가면서 모양을 잡아가는 부대찌개 먹으면 저는 이런거 못많겠어요 부대찌개 드셔도 돼요 아 역시 짐 좀 이래서 정국이 정국이 하는구나 자 부대찌개 됐어요? 예 좀 드려요 드려요 너무 많이 드리진 말고 감사합니다 밥 먹어도 돼요? 보이십니까? 왜 먹방을 하냐? 아니 침이 계속 아니 맛있다 진짜 맛있다 우와 건더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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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아줘 말아줘 일단 하지마 근데 피티 2회, 3회 하는 날만 운동을 하세요 맞아요 오빠 네 하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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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훈련식품 조련식기를 생각하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피티는 선생님입니다 운동을 다 해주세요 습득하시고 공부한 거 여쭤보시고 그런 어떤 습관을 가질수 있는 면은 진짜!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빅스전에서 돼지게 먹는 사람 중에 처음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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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아니야 오이도 한 번만 안 돼 간다 진짜 오빠 배고플 때 뭐든 그런 얘기 들었는데 밤에? 밤에 너무 배고플 때는 깜짝 안 한 거 양념증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계속 이렇게 드시면 네 미안합니다 아니지 오빠 여기 하늘날 제가 나먹고 있는 것만 드실까? 아 진짜 양념 어떻게 해 1인분이야 이거 응? 1인분이야 2인분이야 1인분도 이쁘다 그치 인자 2인분이지 이거 아